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태틴! 안녕하세요, 스태틴입니다. 스타 뉴스! 뭐야? 준비한 내용 좋았어. 안 했어. 준비했어? 아, 텐션 좋아요. 그냥 했지.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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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게 된다.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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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캐럴드한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무대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앨범을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작업하면서 우주영도 고생 많이 하면서 만든 앨범인데 앨범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고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꿈꿔왔던 그런 정말 멋진 상을 저희가 세븐틴이 대상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더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저희들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 좋은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야겠다고 생각을 또 다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은 게 처음 급식 조금씩 큰 향을 받으면서 같이 선장을 할 것 같아요 시상식이랑. 4년 연속 참석한 소감적으로 한 명 두 개. 응. 우주 씨요. 우주 어때요? 정말 좋은 시상식에 저희가 4년 연속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시상식이라는 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잘했다고 박수 받는 정말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 저희가 4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A.A.A.A.A.A. 대상 올해 앨범 주상자는 세븐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 상을 계속 받아왔다는 거에 있어서 정말 자부심도 느끼게 되고 또 한 번 감사함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4년 연속 A.A.A.A라는 시상식에 나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 시상식도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쿱스 씨는? 네 이번에 제가 참석을 못 하게 됐는데 저희의 최고의 멋진 형 우리 쿱스 형 보고 있나요? 네 오늘 쿱스 형이 없어서 네 아쉽지만 오늘 형 없이도 이렇게 무대 열심히 했는데 네 형과 함께 빨리 무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멤버들과 함께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네 소감이요? 우상소감이요? 첫 대상을 받는 자리에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본방으로 제가 애들 멤버들 하는 걸 봤어요. 상 받는 것도 보고 네 봤었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상들 많은 상들 받을 거니까 네 그때는 계속 함께 있고 싶고 대상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세븐틴 그루에스쿱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목표는... 그냥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대상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표지 않을까요? 네. 호시가 또 목표가 야무지게 있잖아요. 야무지게 있잖아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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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데 뭐라고 했지? 억지로 안 만드셔도 돼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셔도 돼요. 저는 진짜 솔직하게 저희 팀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 이렇게 좋은 인연이 오래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올해는 그... 올해는 그 목표가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그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모두 모두 건강하고... 고마워하고... 어... 어... 힘든 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 좋으시다. 에너지를 나눠주는... 네. 그런 멋진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와... 일단 캐럿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캐럿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거고 이런 큰 멋진 상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멋진 무대, 멋진 노래, 아니 좋은 노래로 이렇게 항상 나오겠습니다. 네. 만원? 어... 그냥... 항상 감사드리고... 그... 요즘에 저희가... 그... 많이 찾아뵙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데... 예 뭐...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딘놈은 막내가 항상 하는 얘기도 있고... 저희 그 존재의 이유라고...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저희 캐럿분들께 너무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못 찾아 뵙는 만큼... 어... 캐럿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이나... 어... 작업은 계속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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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면서 평균 7, 8년을 만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룬 것들 뿐만 아니라 팀워크 좋고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븐틴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회 좋고 팀워크가 좋은 팀으로 13명이서 끝까지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꼭 약속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들 고생이 너무 많았고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앞으로 쭉 다 같이 더 고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A씨도 명호의 말로 듣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공감, 멤버들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수중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할까요? 네! 넘어가죠. 섭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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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3명이서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함께하는 팀은 저희가 유의무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세븐틴이 아닌가요? 왜 쳐다보시죠? 그렇죠.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팀 밖에 없을걸? 그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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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의 자부심이 넘치고 우리 팀이 계속 오래오래 함께해서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하이팅 하자.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재밌고 알찬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지도 작업하고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스탑뉴스! 안녕. 스탑. 스탑. 스탑.